나 작업 들어가잖아요 여기 네 배가 태풍 피해 지금 방풍 만내부터 들어가고 네 숙모님 안녕하세요 숙모님인지 몰랐어 나는 왜 남자분이 어떤 분인가요 어? 우리 아재는 아닌데 숙모님은 저도 생각도 못했어 배 농사를 5천평 넘게? 5274평 5274평 3천평까지 그래요? 얼마? 6천평 거의 가까이 6천평 가까이 3평수가 5274평 네 기장하시네요 양이 어마어마하죠 네 크시네요 아니 이제 논농사가 많잖아요 논농사는 얼마나 해주세요? 5800평 5800평? 이야 대농이시네 밭이 이제 양파, 마늘 이거에 한 3천명은 되고 이야 하하하하 규모가 어마어마하시네요 그걸 다 이제 이렇게 사람 사가지고 다 하시는 거예요? 네 요리하고 네 만원 살 때만 사고 오피를 할 때만 사고 그렇죠 얼마나 농사 지으셨어요?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육십 하나에요 네 그러니까 35년됐고 35년동안 농사 굉장하시네 만족하세요? 농사 지어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하하하 만족하셔야지 이제 하하하하 농사 졌는데 만족한다 하하하하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요거 얼른 할 때 보게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농사 현장에서 만족한 날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 농부님들 정말 활짝활짝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흥에서 잔미애가 간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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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